피타파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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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조금전에 나가하다 말고 일 갖다 오니까 이제 막 두방사 문이 한방 쉬었습니다 오우 진짜 오늘이 6월 4일 오후 3시경 아 좋다 대전화 오우 야 좋죠 이야 멋있습니다 아 아 고생했습니다 여기 놔두고 망태라고 해야죠 아 잘했어 아 같이 씹을라에다가 야 고기 빠르네 으 이야 통황사물이 어깨에 미국하는거 아 너무 멋있어요 여러분 부럽죠 굉장히 부럽습니다 이거 근데 무대기가 엄청 커 보니까 도대체 막 오자마자 던지기 던졌어요 고기가 다 흐트러지고 던져가지고 아이고 꽝입니다 꽝 오 온답니다 어디가 또 기다려보죠 제가 여기서 한번 올게요 왜 안 꺼져 왜 안 꺼져 야 빨리 꺼져 이거 왜 안 꺼져 이게 아이 참나 이거 하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